안녕~~ 하세용~~ 안녕하세용~~ 어? 한 번만 앉아있어 미안 여기다가 잘못 넣었네 좀 더 추워서 입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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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남의 패션에 관심이 많으세요? 전기장판 입은 거 같다고? 나무에! 온수매트라니~~ 슈탑보라니~~ 아 오늘 비닐하우스 집에 와가지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려고 아 근데 비닐하우스를 마담에다가 배송됐는데 주인님이 여기다가 옮겨주셨어 이거 40kg 넣었는데 이걸 문 앞에까지 주인님이 옮겨주셨더라고 구루마를 상해야할 것 같아요 구루마랑 둘이 팀도 사야돼요 이거 잃어버렸어 저번에 군마 캠핑 만들고 으아아악!! 잃어버렸어 여기가 이런 거ıma기도 왔다 에엉 뭐짜깸싸요 전자 돌이팅 뭔밥 써요 전자 돌이팅 뭔짜밥 써요 뭔짜밥 써요 뭔짜밥 써요 잣날이다. 잣날에서 밥 먹고 구르마 사서 아 나 돈 없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울면이다! 이거 울면이야! 이게 왜 자에 있지? 엄마 거 온가 봐. 이걸로 잣날 가면 되겠다. 여기가 시장이라는데 되게 크다. 공연도 하나 봐. 이걸로 잣날이 다시 오 이걸로 잣날이 이걸로 잣날이 이걸로 잣날이 와 여기 나중에 우리 막걸리 먹으러 오자. 와 꿀이다 꿀! 고맙고 싶습니다. 고맙고 싶습니다. 고맙고 싶습니다. 저 여기 동네로 이사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 지나가는 상점 주인님이 이거 되셨어. 나도 여기서. 캠슐 랜덤 뿜기는 뭐예요? 장난감 뿜기는 뭐예요? 어 저 하나 해야 돼 있어. 저 이거 랜덤 뿜기 한 바탕 할래요. 저 운 좋거든요. 캠슐 랜덤 뿜기. 이거 그때 미수박자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우와 이거 진짜 옛날 거인 거 봐. 여기서 한창 땡긴다. 갈게요. 10개 랜덤 뿜기 한 그래야 돼. 핫! 핫! 야 너 벗어! 감사합니다. 화 짱 이뻐. 나도 뽑으면 돼요. 나 짱 좋은 거 뽑았어요. 어린이님. 아 나 한번 꼬셨어. 불화나봐. 뭐 뽑나 볼까? 나보다 좋은 거 뽑았는지 안 좋은 거 뽑았는지 봐야겠다. 뭐에요? 개구리알이요? 나는 보석인데 개구리알을 별로야 나는 보석파는데 나는 보석했는데 이거 표고바석인가요? 네! 이거 말려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생으로 먹어도 돼요 만원! 도문 이빵 도문 이빵이니까 뭐에요? 아아 이거 말리니까 된장찌개에 넣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구 아니 생으로 먹어봐요 이걸요? 네 드셔봐 야채 딴거에요 근데 하나 남았으니까 쌩이 가지고 어 솜이봐 솜 마시나 저 만원짜리 주세요 자 마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배기잖아요 자 여기서 음을 항상 드려요 헐 헐 헐 사장님이 미쳤어요 돌았어요 사장님 돌았어요 걸러 많이 주실래요 헐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 여기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와 장어도 팔아 이렇게 비빔밥으로 주는건가보다 빛내 헐 헐 corresponding 와 진짜 맛있구 보래구이가 뭐야 요리 claims 곳은 보리밥에 잔치국수 먹어야겠다. 아, 계란후라이가 없네. 계란후라이 있어야 돼. 오, 참귤 냄새. 오, 맛있어. 이거 참귤은 부담이야. 직접 나온 참귤이다. 오, 잘 먹었다. 유명한 사람인가 봐. 아, 감사합니다. 아, 나 오빠들한테 인기 되게 많아. 저거 뭐야? 오성국 씨가 누구야? 오성국 씨 부자예요? 오성국 씨를 말을 위한 가게가 있어. 오성국 씨는 뭐 하는 분이세요? 오성국... 잘못 봤어요. 되게 유명한 분이신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우와, 부럽다. 나도 다 호빈 씨로 하나 내고 싶다. 이 생각하고 있었죠. 이거 바퀴 하나예요? 두 개죠? 아, 하나는? 하나 하나 하나. 사안에 어디 있어요? 저거 분홍색이요. 둘째 차예요. 네네. 네. 색깔이 이쁘네. 제가 도색했어요. 저, 저 운전을 하고 하는데. 저요. 저, 저 운전을 한다고요? 네, 저 1종이에요. 구경 좀 해봐도 돼요? 아, 네네. 예쁘죠? 일단 이렇게 입고 됐냐? 아, 이거 너무... 그, 여드름이 났어요. 쇠도 골라가지고. 아, 기름깍. 아, 발로 차시면 안 돼요. 맘에 안 드다고. 아, 내가 잘 어울려. 이렇게 바로. 발로 차 쳐버렸어. 이게 좋은 차의 위력인가? 어깨가 막 올라가네. 제가 외바리 말고 쌍바리를 여기다 줌해놓고 나중에 차 들어오는 것도 돼요? 근데 외바리가 나요. 그래요? 네, 쌍바리는 안 좋아요. 몇 번만 끌면 중심을 잡아. 혹시 이거 안 팔려서 그러는 거 아니십니까? 이거 잘 팔리는 거 맞아요? 네, 이게 입인데요. 먼지 좀 있는 거. 이렇게 해갖고 자칭 이제 고치기 이렇게 하면 돼. 네. 괜찮은 거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거랑 둘이 팀. 둘이 팀. 띵걸로 해요. 감사합니다. 네, 가요. 나 쉬워. 나 잘해. 나는 나쁘지 않아. 나 오늘 못 하겠어. 나 오늘 피곤해서. 내일로 미뤄. 나 지금usu